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22년 1월 100을 기준으로 22년 8월 103.1까지 상승한 이후 23년 1월 99.4, 24년 1월 95.1, 24년 10월 92.9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광주시 아파트의 최근 몇 년간 거래량은 20년 31,880건, 21년 27,520건, 22년 14,439건, 23년 15,534건, 24년은 9월까지의 거래량이 12,320건으로 년으로 환산하면 23년보다 소폭 늘었으나 가장 거래가 활발했던 20년 거래량의 약 52%입니다. 광주시의 아파트 매물 건수는 1년 전인 23년 11월 18,824건에서 24년 11월 22,923건으로 약 16%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13년 8,957세대의 공급 이후 23년 5,631세대 등 최근 10여 년간 총 10만 7,535세대의 신규 공급으로 연평균으로 보면 매년 1만 세대 가까이 충분한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이어졌고 24년에는 4월 힐스테이트 신용더리버 1647세대를 포함하여 21개 단지 총 8883세대의 신규 입주가 진행 중입니다. 25년에는 4월 상무센트롤자이 903세대를 포함하여 9개 단지 총 4,300세대 26년에는 1월 위파크마르공원 917세대를 포함하여 11개 단지 총 6,839세대 27년에는 12월 송암공원 중앙 S클래스 SK뷰 1575세대를 포함하여 3개 단지 총 3,257세대의 신규 공급이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그래프는 대도시와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전국 다양한 지역의 아파트 시세정보와 관련 뉴스를 꼼꼼히 다루고 있습니다. 광주의 인구수는 광주광역시로 계칭한 95년 125만 7천명에서 점차 늘어 14년 147만 8천명으로 최대 정점을 찍었고 이후 매년 감수하여 24년 10월 기준 141만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KB부동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24년 10월 기준 광주는 전반적으로 매도자가 많은 따라서 매수자에게 매우 유리한 시장으로 보여지며 매매거래 활발지수 또한 활발함 보다는 한산함의 응답 비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향후 광주 아파트 매매 가격 전망지수는 가격 상승 전망에 비해 하락 전망의 응답 비율이 우세합니다. 광주시 아파트 시장에 관한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 의견 부탁드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이번 영상에 대한 부동산 그래프의 최종 분석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아파트의 매매 거래 중에서 기존 최고가 거래 대비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해당 아파트들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나름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직거래와 1, 2층, 최상층 거래 및 비교층 수의 차이가 많은 경우는 가능한 한 배제하였습니다. 최저 매매가는 2017년 이후 자료입니다.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10위는 용봉동 아델리움 인비엔날레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최고 19층, 주차는 세대당 1.23대인 7개동 398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2월 13층 최고가 5억 2천만원에서 최근 12층이 1억원 하락한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19%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1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2억 8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8천만원에서 3억 1천만원입니다. 영상의 후반부로 갈수록 하락액은 점점 더 크집니다. 9위는 산월동 광주첨단 부영이차 31평입니다. 사용승인 2004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15대인 6개동 600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12층 최고가 3억 7천 8백만원에서 최근 12층이 1억 9백만원 하락한 2억 6천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6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9년 11월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원에서 2억 2천만원입니다. 8위는 붕암동 동부센트레빌 35평입니다. 사용승인 2003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45대인 8개동 804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6월 12층 최고가 4억 2천 5백만원에서 최근 11층이 1억 2천 5백만원 하락한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1천 5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2월 2억 3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원입니다. 7위는 산월동 첨단 호반 리젠 113-2차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03년으로 최고 15층, 주차는 세대당 1.18대인 8개동 586세대 아파트입니다. 21년 12월 13층 최고가 4억 2천만원에서 최근 14층이 1억 3천만원 하락한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2억 6천 2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3월 1억 9천 7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원에서 2억 4천만원입니다. 6위는 용두동 이한 광주 첨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으로 최고 22층, 주차는 세대당 1.2대인 13개동 834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0월 13층 최고가 5억 6천만원에서 최근 10층이 1억 6천만원 하락한 3억 9천 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9%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7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2억 3천 9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2천만원에서 2억 5천만원입니다. 5위는 계림동 그랜드센트럴 31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최고 34층, 주차는 세대당 1.24대인 19개동 2336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1월 7층 최고가 6억 2천 5백만원에서 최근 12층이 1억 7천 3백만원 하락한 4억 5천 2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4천 5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1월 2억 2천 8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3억원입니다. 4위는 봉선동 금호타운 2차 31평입니다. 사용승인 1995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0.9대인 9개동 602세대 구축 아파트입니다. 22년 2월 13층 최고가 6억 4천 5백만원에서 최근 9층이 1억 7천 7백만원 하락한 4억 6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7%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1월 2억 6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입니다. 3위는 연재동 힐스테이트 연재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3대인 17개동 1,196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1년 11월 21층 최고가 6억 3천 5백만원에서 최근 19층이 1억 7천 7백만원 하락한 4억 5천 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28%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2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8년 4월 2억 8천 6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원에서 3억원입니다. 2위는 신창동 유탐 유블레스 리버뷰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20년으로 최고 20층, 주차는 세대당 1.27대인 7개동 473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 22년 9월 18층 최고가 5억 9천만원에서 최근 18층이 1억 8천 5백만원 하락한 4억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1%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1천 7백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20년 1월 3억 9백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2억 7천만원에서 2억 9천만원입니다. 광주시 아파트의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24년 광주시 아파트 거래량은 20년에 약 52%에 그친 반면 최근 1년 사이 매물건수는 약 16% 늘었으며 신규 아파트의 꾸준한 공급과 함께 광주 공인중개사들의 전망 등 여러 지표를 감안하면 매매가 그래프는 횡보내지는 하락이 예상됩니다. 1위는 수안동 수안 우미린 2차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08년으로 최고 25층, 주차는 세대당 1.24대인 11개동 866세대 아파트입니다. 22년 2월 11층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최근 6층이 2억 2천 5백만원 하락한 4억 2천 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하락률은 35%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8천만원입니다. 최저 매매가는 17년 12월 3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최근 전세가는 3억원에서 3억 5천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정보에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